오늘은 바로 연예계 대세 라인인 94년생 스타들의 졸업식 날 그 따끈따끈한 졸업식 현장으로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아침부터 졸업을 마주한 학생들로 북적북적 했는데요 낯익은 아이돌 스타들의 얼굴들이 보이시나요? 모두모두 졸업 축하합니다 그래요 일단 기분 좋고요 학교를 열심히 못 다녀가지고 졸업하는 게 아쉬웠습니다 그때 취재진들에게 가득 둘러싸인 한 사람 누굴까요? 바로 FX 크리스탈이었군요 어른되고 나서 뭐가 제일 하고 싶어요? 운전면허 사고 싶습니다 축하한다고 하고 축하하러 또 와요 우월한 외모의 졸업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자 그럼으로써 FX의 귀여운 막내 졸업식에 언니들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졸업식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더욱더 열기 가득한 무리였는데요 특히 이날 크리스탈은 표창장에 영광까지 거며졌습니다 활동하느라 바빠 쓸 텐데 학교생활까지 열심히 했을 우리 후배 크리스탈 정말 잘할 수 없습니다 같은 시간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졸업식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네 굉장히 설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쉽기도 한데 오늘도 졸업식에 멤버들과 또 친구들 많이 축하해주러 와서 너무 좋게 졸업식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내를 위해 달려온 엑소 이날 걸스데이의 혜리도 주니엘도 나란히 졸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현아가 소연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이고 함께 했어요 야 근데 이게 너무 잘 어울린다 졸업식 의상이 너무 잘 어울려요 이뻐 이뻐 너무 이뻐 근데 정신이 없기는 없는데요 그래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시안 섭섭한게 되게 많이 큰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?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거요? 밥 먹고 싶어요 신대하다 완전 머리카락 야 졸업사진 보세요 소연의 졸업사진 똑같다 똑같아 학생같지 않은 졸업사진인 것 같아요 신박자 왔어 아 네 축하하러 왔어요 아 현아씨 멤버들이 함께 축하하러 왔군요 여기 다 이런데 나만이 네 YDA 연애뉴스 시청자 여러분 일단 저 졸업식 하는 데까지 이렇게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추운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다들 대박나는 일만 많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다가오는 설 연휴도 즐거운 설 연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여탄 20살이 된 아이돌 여러분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할게요